0089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은 동사는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지분이익,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 계열사 관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약개발의 리스크 분담, 중장기 비전 수립 등의 매진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지주부문, 의약품 도매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성된 H&P몰과 같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300여 명의 약국 영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 약국의 약품을 공급하고 있음. 기업개요-2010년 7월 인적분할 방식에 의해 회사를 분할하여 한미약품, 주,에서 한미사이언스, 주, 구한미홀딩스, 주, 로 변경하고 신설법인인 한미약품, 주, 을 설립하였음 대시 종속회사로는 의약품 도매업 온라인팜, 주, 외식사업업체, 주, 에르무루스, 의약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체인 일본 한미약품, 주, 등이 있음. 대시 대부분의 매출이 상품 매출을 통해 발생하는 가운데 기술 수출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익 및 특허권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무 대시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제품 및 상품 매출 확대와 수수료 수익 호조, 기술 수출 및 특허권. 상표권 매출이 증가한 바 임대 수익 정체에도 전년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의원가율의 하락과 판관비의 적절한 관리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영업의 수지 저하에도 법인세 부담 완화로 순이익률 또한 상승 대시 자회사를 통한 주요 제품 및 상품의 매출 성장 및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미 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됨. 2023년 3월 30일 13시 46분 기준 장중 한미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2조 7143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13위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상장 주식수는 6995만 6940주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퍼은 39.2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5.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0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8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67배 156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25번지억원, 589억원, 67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6번지억원, 429억원, 690억원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3번지 11%이고 유보율은 2248.9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0.76이며 전일 대비해서 16.84 더하기 0.6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